산에 올라가요 오늘 한번 돌아보려구요 근데 눈은 나무에는 다 녹았는데 바닥에는 이쪽에는 얼려있네요 이쪽에는 바닥에 얼었어 조심히 잘 다녀 볼게요 뭐가 보여요 보이는데 제가 뭘까요 어머 너 느타리야? 어머 너 느타리야 너 느타리 버섯이야 가을에도 못 만났는데 너 이러고 만나는구나 엄청 반갑다 얘 엄청 반갑네 눈에 띄어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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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에 다시 보자 가을에는 너보다 너 친구들도 같이 나와 있어 알았지? 친구들도 많이 데리고 나와 가을에 다시 보자 안녕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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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쥬아 왜 누워있어 웅쥬바삽 나무가 쓰러졌네 엄청 많이 달려있다 너 왜 이렇게 많이 달려있어 많이 달려있네 웅쥬아 너 거기서 뭐하니 쟤는 이게 나무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암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쟤는? 쟤는 암덩어리를 안고 있어서 힘들겠다 얘는 나무에 돌이 박힌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돌이 이렇게 박혀있지? 아니면 누가 나무가 썩으니까 돌을 갖다 박아놨나? 넘어가지 못하게? 어 신기해 니가 됐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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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얘 느타리인데? 어머 야 오 야 너 느타리잖아 어머 근데 왜 이렇게 싱싱해? 아우 야 너 왜 이렇게 싱싱해 오 뭐야 어메 어머 어머 가을에 못 본 느타리를 지금이 만나네 엄청 반갑다 너 내가 가을에 느타리를 만나려고 얼마나 힘들어 애를 썼는데 근데 너네들이 안 보였는데 한겨울에 너네들이 보이는구나 야 대박 대박 났네 대박 났어 엄청 싱싱해요 우와 엄청 싱싱해요 와 와 와 저녁에 찌개 끓여 먹겠는데요 다 먹었다가 찌개 끓여 먹어야 되겠는데요 아 이 아내도 나온다 너네도 내일 올가을 다시 한번 보자 올가을 다시 보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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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망 뭐 Cass instance Possibly 상왕버섯? 어? 이게 뭐지? 이거 상왕버섯인 것 같은데요? 모르겠네 이게 상왕버섯 같은데? 그죠? 속도 노랗고 너는 이름이 뭐니? 이름이 뭐야? 이름 좀 가르쳐줄래? 아 귀여워 귀여워 꽃을 많이 폈다 귀엽다 귀여워 귀여워 너무나 귀여워 너무나 귀여워 너무나 귀여워 너 크기는 크다 공기 너무나 귀여워 너무나 귀여워 좀 빨리 와서 만나자 아멘